대구 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해드린 경북 청도군 조형물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형물을 조성한 작가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설치된 조형물은 창작물이 아닌 중국에서 수입된 복제품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구속된 작가가 관련 공무원에게 로비를 벌였는지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파리 교수를 역임하는 등 세계적인 조각 작가라고 알려졌다 정과 육범의 사기 전력이 드러난 최 모 씨. 경북 청도경찰서는 최근 최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세계적인 작가라며 경북 청도군에 조형물 9점을 기정한 뒤 청도군과 수위계약을 메꾸는 조형물 20점을 2억 9천여만 원을 받고 설치했습니다. 자신의 조형물을 기정하면서도 설치비 명목으로 6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청도군은 최 씨가 세계적인 작가라는 점을 인정해 조형물 조성 사업을 추진했지만 최 씨의 이력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북 청도경찰서는 최 씨가 청도군에 조성된 조형물은 창작물이 아닌 중국에서 수입한 복제품이다라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MBC는 지난 2월 설치된 조형물이 창작물이 아니라 중국산 복제품 의심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조각을 봤을 적에 특히 이 부분의 주름의 형태와 위치, 개수가 이 부분의 위치와 개수가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걸로 봤을 적에는 복제 생산이 가능한 습제 조각기가 있는 공장에서 제작되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경찰은 최 씨가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신안군은 지난 2019년 19억여 원을 주고 하의도에 조형물 300여 점을 설치한 최 씨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비롯해 중국산 조형물 납품업자와 설치업자,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수사해 왔는데 최 씨가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로비를 벌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